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면 척추에 무리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골프 회전동작이기 때문에 특히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시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꼬리뼈가 밖으로 향하지 않게 살짝 아래로 끌어당기고 아랫배를 위쪽으로 잡아당길게요. 허리가 C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너무 가하게 틀지 마시고 가볍게 자우로 움직여 볼게요. 마실 때 길끈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늘리고 내쉴 때 아랫배를 위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길게요. 고개는 발바닥 가운데 정면을 바라보시고 발바닥 전체에 몸무게를 실어주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전신을 풀어줍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상체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코를 꾹 잡으시고 양쪽 다리의 힘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깊이 호흡하시고 꼬리뼈 살짝 말아주세요.